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부정을 입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부정의 전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선거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핵심주장이 거짓심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윤진기 경남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가 보낸 장문의 이메일은 선거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른바 언모론자의 핵심주장과 그 문제점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언모론자 주장의 문제점입니다. 선거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서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자유우파 유튜브의 선동에 의하여 자유우파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나가지 않았고 반대로 좌파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데 동참해서 사전투표에서 1번 후보를 많이 찍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편 주장을 들어보면 그러한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할 정도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41.1% 사전투표소 근처에 간 김에 한 경우가 26.4% 근무 및 출장 등으로 못 가서 한 경우가 15.7% 등 무려 83.2%가 사전에 투표할 사정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좌파 경향의 사람들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좌파 경향의 사람들만 투표소 근처에 갔겠습니까? 선거 당일에 좌파 경향이 있는 사람들만 근무나 출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상식과 동떨어진 그런 주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사전투표장에 갔다고 하는 사람은 불과 7.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는 유튜브 선동에 의하여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가했다는 주장을 지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들 외에도 유튜브의 선동에 의하여 일본 후보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나갔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자료들은 상관계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선동에 의하여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가했다는 주장은 그것이 증명된 사실이다기보다도 자신들의 추론이나 가설에 불과합니다. 믿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인정되려고 하면 당연히 정거에 의해서 증명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들이 이번 후보 지지자들은 선거 당일에 경주사도 없고 개모임이나 오랜만에 등산 모임도 일본 지지자보다 훨씬 적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른 선거부정이 없다고 하는 주장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완전히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증거는 완전히 선거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묵사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를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업무론자 주장의 통계적 문제점입니다. 업무론자들의 주장이 가진 치명적 문제점은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이른바 사전선거 역설일 것입니다. 사전선거 패러독스라고 불립니다. 업무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자신의 주장이란 것은 사전투표 날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 가지고 몰표를 민주당에게 주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이 높다. 그런 억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업무론자의 주장, 그들의 주장이 맞으려면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선거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낮은 선거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낮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통계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사전선거 패러독스, 사전선거 역설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X축, 가로축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Y축, 세로축은 사전투표율입니다. 실제로 찾아낸 결과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완전히 업무론자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낮아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높아집니다. 업무론자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일에 업무론자의 주장이 밝으려면 거의 플러스의 그래프가 선행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되고 더불어시민당의 득표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꾸로가 나온 겁니다. 업무론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업무론자 그리고 선거부정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장이 실제로 선거결과를 위해서는 완전히 허위, 거짓심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론자들에게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선거부정을 부인하는 모 씨와 모 씨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감성적인 주장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전선거 문제를 토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증거로 접근해야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부정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증거축적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증거축적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4월 18일부터 시작해서 한 400여 편의 방송을 내보냈고 그 방송의 대부분은 선거부정을 입증하는 증거가 하나하나의 영상에 담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역으로 제가 뭘 시작했는가 하니까 선거부정을 부인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사전투표에 몰렸기 때문에 사전선거에 민주당 득표율이 높다는 그런 부분을 더불어 시민당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과연 사전투표율이 높은가 입증해보니까 완전히 거꾸로 현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선거부정을 선거부정을 부인하는 선거부정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설 땅이 없어진 겁니다.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